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버 제임스티비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서부 소방서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더운 날 우리 소방관님들께서는요 이 모든 착용을 하시고 불을 끄러 가시죠 불을 끄러 가는데 우리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뭐냐 이게 쫙 소방차가 가려면 네 그래서 길터주기 훈련을 하는 그 현장에 왔는데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협조해 주시나 그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방차가 불 화재 현장까지 가는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네 그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합니다 그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 불을 진압해야지 더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5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 저 제임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냥 이것이 있기만 했는데도 제 이마에 이거 감독님이 킬로조업이라고 하면 땀이 나는데 정말 우리 제목 입은 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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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근데 우리 소망관님들은 이게 빨리 끄러가야지 근데 이제 앞에 시민 여러분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이게 좀 내 마음같이 터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빨리 지금 이제 불 끄러 가는 거잖아요 그걸 가정에서 도로 상황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아 도로 상황 뭐 차선이 뭐 차 있는데 뭐 차선이 안 비켜주는 어쩌면 그냥 상황을 충분히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 소나타 차량 같은 경우 이게 시민 여러분들도 좀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불을 끄러 가면 지휘통제 차량부터 구급차까지 한 8대에서 많게는 10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피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피해 줘야지 뒤에 차량들도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어설프게 하니까 우리 소망관님 이제 좀 확실하게 비켜달라고 아까 그 빵빵빵을 누른 걸 봤었을 때 우리 시민 여러분 확실하게 피해 주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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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amente 지금 트레일러땜에 지금 못 빠져나가고 지금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 큰 이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옆으로 비켜주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좀 답답함이 있네요. 지금 이번에 제가 처음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내가 소방차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갈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못 간다 그러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뢰에 혹시나 주위에서 소방차든 구급차든 이런 소리가 들으면 우리 집에 불 났다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지금 병원에서 빨리 급하게 친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아주 그냥 밀착하게 이렇게 길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노톤 청소 시민의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터뜨려는 옆에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차량들은 우리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잘 펴줘서 너무 더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서부소방서의 최고 미남 한다슬 소방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네 저는 서부소방서 상황요원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교 한다슬입니다. 소방교님 제가 오늘 처음 1일 체험을 했거든요. 1일 체험을 했는데 일단 이거를 입으니까 앙그레이드 더운데 사우나가 그냥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직접 이렇게 현장을 가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맡은 업무의 경우 가장 선두에 서서 소방차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두에서 소방차를 이끌어 가다 보면 이제 교통 체증에 의해서 차가 막힌다든지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어폰을 끼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저희 소방차 사이렌을 못 듣고 이제 피향을 잘 못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저희 유튜브 제임티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 이 구급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또는 구조 이 모든 출동 저희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는 나의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피향의 의무를 다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나의 가족 내 가족을 살리게 해서 우리 소방차 간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모세의 기적을 풀어주세요.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